설경 관광객이 몰리는 한라산 천백고지 인근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. 제주도는 오는 27일까지 주말과 휴일에 천백도로를 운행하는 노선 버스를 기존 4대에서 6대로 늘리고 불법 주정차 행위를 상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 또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천백고지 휴게소 주변에 횡단보도 2곳을 설치하고 내부 주차장 교통관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 제주도는 오는 27일까지 주변에 횡단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